2015 남양주시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다채로운 행사로 가득하다는 소식을 듣고 KTV에서 직접 현장으로 나서봤는데요. 안녕하세요. KTV의 최윤혜입니다.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슬로라이프 축제가 한창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삶의 속도를 제시하는 슬로라이프. 다채로운 체험들로 가득한 그 현장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살랑살랑 기분 좋게 불어오는 가을바람. 그 가을바람을 따라 상큼한 비누향이 가득 퍼져나갑니다. 나만의 비누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체험장이 마련돼 있었네요. 비누공방을 따라 이곳저곳 둘러보던 중 제 눈을 사로잡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쁜 꽃과 식물로 가득한 화분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꽃이 피우는 과정 자체가 다 슬로라이프지 않습니까? 웰빙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한테 어울리는 꽃 화분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을은 국화의 계절이니까 샛노란 국화가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샛노란 국화? 굉장히 좋은 꽃이죠. 아 그럼 제가 사가야겠어요. 하나 사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서 살펴본 비누공방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관람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사기고 온 한지공예 체험과 하늘높이 씽씽 날릴 수 있는 연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들에게는 재미를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진한 추억을 상기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아우, 연락처가 오세요. 지금 어떤 거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공안 마을에서 숲속에서 천연 만수벌굴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꿀 자체도 순식간에 채취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얘들 벌들이 숙성시키고 꽃에서 가져와서 숙성시키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하고 명락이 좀 같이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반짝반짝 빛나는 악세서리. 여자라면 한 번쯤은 악세서리 앞에 멈춰서게 되죠. 황동으로 만들어진 찬란한 빛의 악세서리. 우리 어머니들 아무래도 마음을 뺏기신 것 같네요. 팔찌 하나 찼을 뿐인데 어머니들의 얼굴이 더 화사해졌습니다. 건강, 환경, 공감이라는 3대 가치화를 준비한 남양주 슬롤라이프 대회. 오늘 함께해 보신 소감 어떠셨나요? 자연과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슬롤라이프.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리게 사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여유롭게 천천히 함께 걸어가는 일입니다. 2015 슬롤라이프 국제대회에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느림의 가치. 남양주 시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슬롤라이프의 즐거움과 가치를 알게 되는 그날이 오길 고대해봅니다. 남양주 시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